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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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 좋아요. 그렇죠? 오늘 산책했습니까? 어디 피꼴 가봤어요? 피꼴 가봤어요? 네? 피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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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꼴이 왜 피꼴인 줄 아세요? 좀 피꼴 그러니까 그래요. 그렇죠? 피가 그게 아니고 옛날에 이런 외구들이 쳐들어왔을 때 남한산성처럼 몽고 쳐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불쌍한 왕들이 피하러 댕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왕들이 피할 만한 그런 곳이라는 일이야. 그래서 피꼴들은 다 그래서 저 경상북도 가면 왕피리라는 데가 있어요. 왕이 피한 동네 왕피리라고 해요. 거기 들어가면요. 경치도 좋고 물도 좋고요. 다 좋은 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피꼴 가시면 왕이 되신다고. 저도 노릇바위 갔다 왔는데 좋네요. 기분이 아주 상쾌하네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어떤 아주 굉장한 생각이 들었다라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해요. 정신이라는 것들이 정신이 뭔지는 모르지만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번쩍 들어온다. 왜 정신이 번쩍 들어온다고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정신이 딱 들어올 때는 불이 뭐예요? 번쩍 하는 느낌이 든다. 번쩍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스파크 라고 그래요. 미국말로는 스파크라고 그러고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요? 찌지직 찌지직 그래서 옛날에 제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찌지직 이라는 소리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점점 발전해서 찌지직 에서부터 스파크가 되고 스파크로부터 정신이 됐어요. 자 그러면 찌지직 뭐가 왔다. 번쩍 했다. 그러면 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다. 생각이 들어왔다. 그런데 번쩍 들어오는 생각들은 다 어떤 생각이에요? 뭔가 문제를 어떻게 해요? 그렇지 맞아! 다 이런 거예요. 뭔가 궁금하고 이게 안 풀리고 복잡하고 얽혀 있다가 번쩍 하면서 봐요.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유명한 발명 발견들이 다 무엇으로 된 거예요? 번쩍 때문에 된 거예요. 번쩍 번쩍 하는 순간에 답이 탁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제가 너럭바위에 갔다가 제가 금방 도착했는데 좀 늦게 출발했어요. 왜? 번쩍 하는 게 있어서 야! 이거구나! 이거구나! 하는 게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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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를 앞서 가시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그게 번쩍 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 지식은 번쩍 안 해요. 지식은 책 보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배우는 게 지식이고 지혜라는 것은 배운 것도 하나도 뭐예요? 없는데 금방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들어가 보면 그게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 그래서 해 그러면 그 해자는 무슨 해자예요? 은혜라는 해자입니다. 그것은 어떤 지식이 주어진다는 그런데 지혜할 때 지자하고 지식이라고 쓸 때 지자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글쎄요. 글자가 어떻게 다르냐? 알지예요. 이것은 알기는 안 해도 배워서 알지예요. 지혜는 이거하고 다를까요? 지혜는 배워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하고 글이 좀 다릅니다. 같은 글인데 달라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발짓자 밑에 뭐가 있어요? 날일자 날일자 아니에요. 날일자 하고 단났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글이에요. 날일자 아니고 뭐가 있냐 하면 정확하게 써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법은 아닌데 이게 무슨 글자예요? 공자 왈 누구누구 말씀 누가 나에게 말해줘 줘서 알았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참 한자란 게 굉장히 깊은 글자예요. 그 글자 자체가 그래서 중국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사람 덕택에 똑똑한 거예요. 사실은 알고 못 이 사람들이 이 글자 만들어내는 거 보면 어떻게 지식짓자하고 지혜짓자하고 다르게 만들어라.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 글자가 다르다는 그 자체부터가 뭐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 지식의 책이 아니고 뭐의 책이다? 지혜의 책이다. 그래서 지혜의 책이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을 쓴 저자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왈 그것이 어떻게 왔다고요? 번쩍 오더라. 그래서 내가 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깨달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인간에게 주는 이 지혜를 인간에게 주는 존재가 바로 무엇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여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중국 글자 한자로 단순화시키면 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 왈 그러니까 신이 나에게 말하대요. 그 신 하면 신과 비슷한 글자가 있습니다.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신하고 같은 글자가 있는데 그게 무슨 글자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신자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 실 영 그게 산 신 그러면 되는데 산 실 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산 신 그러면 그런데 신은 영 산 영 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을 잘 아는 사람들을 신령 하신 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성철 스님 같은 분 보고는 뭐라 그래요? 신령 하신 스님 그래서 영 그런데 이 영 자를 쓰면서 잘 보면 희한한 글자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은 한번 제가 쓰는 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글자예요? 비 우 자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아니 무슨 그러니까 영 자는 비우 자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럼 영 은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람들에게 내리는 거라 희한하죠. 그 글은 이 한자라는 게요. 굉장히 깊은 글자예요. 우리 한글은 뜻 글자가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기호에 불과해요. ABCD 이런 게 다 뜻이 없고 기호에 불과해요. 이 한자라는 건 한자 한자가 뭐예요? 그 자체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깊은 글자예요. 자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데 누가 내리느냐 내 목걸이 세 개요. 저 내 목걸이 무슨 글자예요? 입구자예요. 그건 세 개요. 성경에 의하면 신이 한 분이지만 그 역할에 따라서 세 분의 역할을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의 신 뜻입니다. 그래서 신이 세 분이니까 세 분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다. 어디를 향하여 내릴까? 아 자 누구 자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리느냐 사람들에게 내린다.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자 글자를 잡으세요.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일하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는 뭐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일은 누가 하는 거 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빛처럼 말씀을 내려서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영의 그래서 이 신을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신이나 영의 그래서 근데 신의 나쁜 신이 있고 뭐예요? 좋은 신이 있다. 나쁜 신은 우리가 흔히 악신이라고 그런다. 악신이 들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소위 악신이라는 말보다 악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아십니까? 그래서 악령은 항상 나에게 속삭입니다. 속삭이면서 뭐라고 속삭여요? 너는 뉴스라트 해봤자 안 돼 라고 속삭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계속 속삭이고 있어. 그거를 틀어야 돼. 아시겠죠? 그거 받아들이면 안 돼. 특히 여자분들이 혼자서 방구석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런 소리를 좋아해. 그리고 말하기도 좋아하고 말 듣기도 좋아하니까 혼자 있으면 들을 데가 없으면 영의 음성을 듣는다고 확령이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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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너는 너는 얼마 안 남았어 너는 뭐 이래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소리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 담임선생님이 상구야 네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 나는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할 때 누군가가 그랬잖아요. 그 새끼가 누구게? 그게 상구를 바뀌지 못하도록 하는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라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 그래야 투병이 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이 투병은 누구를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악령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말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그 뭐예요. 여러분 정신병원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입원하고 있어요. 자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무슨 소리 들려? 죽어버려. 죽어버려. 왜 사람들이 아파트 20층에서 뛰어내려요? 악령이 죽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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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여러분 웃기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현실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뉴스타트 하다가 나는 안 되겠다. 포기해버릴까? 그러면 악령이 뭐라고? 짐 싸서 가. 그건 뭐? 이게 음식이라고 뭐고? 이게 아무 맛대가리도 없는 거야. 나가서 삼겹살 먹고 한 잔 하고 죽어버려. 그냥. 산다는 게 뭔데? 맛있는 거 먹고 그러다가 사람 태어나면 한 번 죽는데 뭘 다시 가 살라고 이게 뭐야 이게 맨날 하루에 세 분씩 앉아 강의 듣고 노래 부르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우리는 항상 말을 듣고 삽니다. 말 속에서 살아요.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야. 그래서 영의 지배 그래서 영이 어떤 뜻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유전자들은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넣어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뜻이라는 것이 영이 집어넣어 준 거니까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에너지가 있어? 내 팔을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야. 왜? 그 뜻이 어디서부터 온 거니까 영으로 통 거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내 내 파 에너지를 지배해서 내 유전자를 지배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가 되려면 결국은 악령이 아닌 어떤 영?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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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섬겨야 그 성령의 본질이 진선 미요 그것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 이럴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여자 분들 겁나요? 자기 얘기 할까 겁나요? 아니요 여자 내가 병 낳으려고 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지? 뭘 이렇게 애를 쓰고 있을까? 그럼 애서서 병 낳으면 뭐 하는데? 네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의미가 있어? 이제 악령들이 자꾸 치는 거지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까지 살아온 것하고 다른 것 뭔데? 아무 의미 없잖아 그거 들으면 꼭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왜 살아가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다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지 그러니까 살아야지 이런 이제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신은 악신 또는 무슨 신이라고 불러요? 잡신이라고 잡신 그 다음에 성령 성령의 반대는 뭐예요? 악령 그 다음에 잡신의 반대가 잡신 악신의 반대가 무슨 신이게? 그것이 바로 정신입니다 정신 여러분 우리는 이때까지 정신이란 말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이때까지 사용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정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정신이란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기절해서 쓰러져서 의식이 없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정신이 없다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은 안 해요 왜? 기절해서 안 쓰러지고 의식이 있어 그래서 왔다 갔다 살고 있어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저 새끼는 뭐예요 정신나간 놈이 없잖아요 그렇죠 의식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이라는 정말 멋있는 단어를 충분히 깊이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정신나간 놈이 변했다고 그래서 만나보고 뭐라 그래요 걔 정신 돌아왔대 그러니 이 정신은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면 뭐예요 나가면 나가면 개고기가 되는 거고 들어오면 뭐예요 사람 사람 됐다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충분히 깊이 이해해보면 정신이 들어온다 그래요 정신 들었다 그래요 정신 들었다 혹은 정신 뭐예요 차렸다 개고기가 된 사람들 뭐예요 정신 나갔다 정신 나가면 무슨 신이 들어오는데 잡신 그래서 여러분은 정신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 다 정신이 있어 그래도 잡신들에게 시달리면서 삽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잡념 하잖아 잡념 잡념은 누가 주는 그게 잡것들이 주는 잡신 그래서 우리는 잡념에 많은 시간을 사로잡혀서 사는데 그렇게 되면 내 파가 무슨 파가 된다고요 배타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정신 야 잡념을 버려 이거 잡념 그래서 잡념 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 적인 용어로 한번 바꿔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좋은 신 무슨 신 정신 그래서 이게 정신 입니다 정신 신인데 무슨 신이라 아주 좋은 신 정한 신 저 정자는 뭐예요 아주 아주 세밀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세밀하다는 말은 뭐하고 통합니까 자상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전자 하나하나 스위치 까지 이 며칠기를 노란색 물질을 사용해서 뭐예요 그거 하나 켜주고 꺼주는 것 까지 자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로 뭐예요 뭐를 뭐를 유지 뭐를 주고 있는 거에요 그 자상한 그리고 정 정미소 정미소에서는 어떻게 해요 쌀이나 밀을 뭐예요 빠요 빠가지고 뭐 만들어 가루 만들어 그래서 가장 부드러운 거를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자상하고 가장 부드러운 상태를 정 그리고 군대에서도 정예부대라고 그래요 정예부대는 어떤 부대예요 가장 훈련을 잘 받았어요 네 그 이 정자라는 이 정자는 굉장히 좋은 글자예요 그리고 이제 옥편을 다 뒤져보면 가장 지혜롭다 현명하다 총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전지전능한 가장 사랑이 많은 신다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는 제가 그다음부터는 정신 정신이라고 말하기가 좀 거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정신 그랬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앞으로는 정신 님이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 정신 님이 바로 하나님 그 자상한 자상한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창우 씨가 만난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지혜 이거 다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만 차리면 산다 맞아요 맞아요 이때까지 강의한 거 하고 과학적으로 딱 들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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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신 가장 자상하고 가장 부드럽고 가장 전지전능하신 신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며 그 생명을 주시면 아미라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나는 살수 뭐예요 이래야 정신만 차려 박수 박수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제도 안 하고 막 디립다 처먹는 거를 뭐 없이 처먹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막 마구 처먹는 걸 정신없이 먹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데까지도 정신이 시키는 대로 먹어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말이 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깨달으면 어떤 큰 의문이 풀립니다 자꾸 교회 가면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하늘나라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몇 년밖에 안 되는데 200년도 안 되는데 그럼 200년 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뭐예요 다 지옥간단 말이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게 이제 종교적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배운 단어에 의하면 뭡니까 정신님이요 정신님이요 정신님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진짜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 사람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 하늘로부터 지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삽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예수라는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몰라도 그 예수의 그 정신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캬스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천만원, 이천만원 돈 내고 나는 천국 갈 거다 이만큼 내가 와이로를 썼는데 이런 거는 정신 없는 교인들이에요 성령이 없는 교인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생각을 해야지 종교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되면 이 종교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진짜 뜻으로 알게 돼요 그러나 영을 받아보지 않으면 종교가 그냥 기복신앙인 줄로 착각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정신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곧 뭐예요 성령이 주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진전미가 돼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살고 있으면 생명을 거부하면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요 저것들이 정신없이 술만 처먹는다 생명을 뭐예요 거부하는 거 저거는 정신 나가서 죽는 줄도 뭐예요 모른다 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결국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을 다시 뭐예요 차린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정신을 차리면 유전자가 다 켜지게 돼요 뭐예요 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다 그렇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오늘 점심 식사 때 상담 중에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저는 여기 와서 병은 나오면 좋겠지만 병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고 있었는데 이거는 살아온 것이 뭐예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바로 살아야 되는 법을 배워서 자기는 너무 좋대요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걸 깨달아서 자기가 이걸 깨달은 것이 뭐예요 정신이 든 거야 그렇죠 정신이 들면서 그때부터 죽어가던 내가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아들이는 날이 바로 생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다시 내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생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 얼마나 이게 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님과 잡신 정신님 그러면 잡신은 뭐라고 붙여야 될까요 잡신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신님과 잡신놈들 틈새에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는 와중에서도 잡신들은 여러분을 자꾸 설득하려고 해야 돼요 잡신들은 철저하게 여러분은 정신님으로부터 뺏으려고 해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 했냐 이거야 정신님은 어떻게다가 정신이 있고 어떻게다가 뭐예요 잡신놈들이 이렇게 우글우글하게 돼 있느냐 그리고 우리는 그 와중에서 뭐예요 선택의 갈등을 하고 있다 이상구 박사는 항상 정신 차려서 잡신들을 선택하지 않을 거겠죠 어떤 사람은 저를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 그리고 내 자신도 나를 그렇게 볼 수 뭐예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상구는 뭐가 되게 교주입니다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고 또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금방 교주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희가닥 잡신들한테 홀려가지고 그러니까 정신 없는 놈이 되는 거지 이상구가 이제 잡신들한테 홀려가지고 내가 이 시대의 예수야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신 없는 사람들은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교주가 될 뻔했어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저녁 시간에 강의를 아주 감동적으로 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끝났다 그런데 기도가 끝나서 이제 안녕히 주무십시오 내일 스트레칭 때 뵙겠습니다 또 그랬는데 저긴 어떤 한 여자분이 두 손을 모으고 저를 쳐다보면서 맛이 갔어 무슨 소리가 나요 뿅 소리가 나요 뿅 갔어 아주 감동을 많이 받은 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다 갑자 방으로 가시고 그 여자분만 혼자 딱 남아 다 가시고 그 여자분이 저한테로 저는 이제 뭐 여기 주섬주섬 정리하고 박사님 박사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저는 아닌데요 아 맞대 그게 잡신이 뭐예요 얘기해 준 거예요 저 이상구 박사가 예수님 너는 저 사람만 따라라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자꾸 얘기하면 이상구도 백 번 찍어서 뭐예요? 안 넘어 나무 없다고 거기 헷가닥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신기해서 무슨 이유로 저를 예수라고 보시냐고 저는 무슨 제 얘기 강의 내용에 아주 감동을 받아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또 물어봤더니 강의 내용은 얘기를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박사님이 강의 끝나고 기도하실 때 제가 눈을 떠서 봤습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박사님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박사님 발밑에 구름이 그리고 천정에서 뭐예요 큰 빛이 잡신한테 당한 게 정신 나갔어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보다는 뭐 그 뭐야 이래가지고 박사님이 예수님 아니라 그래도 너무 겸손하지 말래 안 믿어요 그런 사람들은 막무가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영에 한 번 빠지면 아무리 올바른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그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아무리 얘기해도 더 이상 안 듣는 거 그거를 우리가 요즘 말로 뭐라 그래요 꽂혔다 그러잖아요 영이 다 꽂히면 꽂힌 거야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으면 여러분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교주 이게 잡신이 나를 뭐로 만들려고 교주로 만들려고 공작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잡신한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나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인간이란 것은 철저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이게 얘기 그런데 그렇게 속임을 담아요 잡신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자꾸 속임을 담아요 이상구 박사가 교주가 될 수 없는 이유 제가 여기 속초는 주말이 되면 복잡해집니다 서울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오늘 토요일 밤 차를 몰고 나갔는데 길이 복잡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길 옆에 세워놓은 차에 백미를 하고 제 차 백미를 하고 팍 부딪쳤어요 그러니까 제 차 백미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접어져서 괜찮은데 저쪽에 세워놓은 차는 어떻게 됐어요 접어질 수가 없으니까 빠개진 거야 그런데 그때 시간이 저녁 8시 40분 어둡고 비는 부슬부슬 오고 아무도 안 봤다고 왜 웃어요? 여러분이 무슨 말 할 건지 다 안다고 벌써 왜? 여러분에게도 잡신들이 고를 때 고렇게 얘기했거든 잡신들이 뭐래? 아무도 본 사람 없잖아 안 봤다고 누가 봤어? 그냥 뭐요 그냥 가라고 그냥 가면 아무런 해도 되고 금전적으로도 손에 배상 안 해도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복잡한 거 없이 잊어버리면 된다 그러지만 그게 그런 게 아닙니다 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못 봐도 누구는 알아? 첫째 하나님이 알고 두 번째 악령이 알아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살며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느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악령이 저보고 뭐예요? 안 봤다고 제가 진짜 교주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가고 싶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절대 그냥 못 가 그렇게 되면 참 좋죠 그런데 저도 부족한 사람이라 강령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가 그냥 그럴 때 이제 정신님이 상호야 그건 진선미가 아니네 너 맨날 진선미 캣사면서 그리고 제가 그 악령이 시킨 대로 해버리면 나는 누구의 지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악령의 지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악령이 나를 더 잘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나쁜 거지 죄를 짓고 토끼면 벌 준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뭘 선택하는 거예요 악령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령이 나를 더 지배할 수 있는 뭐예요? 핑계가, 끈덕지가 생겨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세웠습니다 잘 세우고 가보니까 완전히 이 차 100백밀가 빠개졌어요 그래서 제가 쪽지를 써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락 주십시오 그 다음 날 그런데 또 참 웃기죠 그 쪽지를 써놓고 갔는데 그날 밤에 살려고 그러는데 무슨 생각이 들게 아이고 저 사진을 안 찍었구나 사진을 안 찍어놨으니 이 차 주인이 내일 돼서 옛날에 다른 차가 박아놓은 거 이것까지 다 내보고 책임지라고 하면 또 어떡하지? 이게 잡신들이 그런 잡념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이래서 교주되겠어요? 박수! 그런데 성경은 너희들은 전부 죄인이다 하는 말은 너희들 중에 한 놈도 교주될 만한 놈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돼 있다 잡신에게 휘둘리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해도 알고 보면 뭐예요? 자기 폼 잡으려고 착한 일을 하고 그 착한 일을 한 것 거정 다 알고 보면 죄다 믿었다 너희들 그런 인간들이니까 그저 나만 믿어 그래도 나는 너희를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주면 너희들은 변화되기 시작해 왜? 감동적 대답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면서 이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면서 다른 사람들도 이걸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 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아주 목소리가 밝아요 저는 어떤 목소리를 기대했어요 불평 그렇죠 이런 불평 섞인 목소리를 기대합니다 이분이 마주 밝아요 그 댁이 누구세요? 저를 굉장히 좋아하는 누군지도 모르면서 좋아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댁의 백미러를 깨놓고 지금 댁도 공장에 가서 수리해야 되고 시간도 소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손해가 많으신데 어떻게 그렇게 기분이 좋으십니까? 그랬더니 아 뭐 그건 그렇지만 댁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사람 취급을 해 준 게 고맙다 이거야 이야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일이 서너 번 있었는데 과거에 누구도 자기를 지금 댁처럼 자기를 인간 취급해 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댁이 누신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인간 취급해 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거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교주는 이 사람이다 나보다 뭐요? 너는 훨씬 낫다고 내가 그랬으면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을까? 왜?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더 그 전화를 받고 나는 교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래야 우리가 솔직하게 사자 이거예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그래서 정직하게 살면 그게 정직한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부끄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정직함 왜? 결국 나는 이런 인간임에 불과하지만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를 뭐요? 사랑하시다 그 맛에 산다는 거지 아시겠죠?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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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유혹이 들어와, 아니겠죠? 여러분, 이런 것을 관조한다고 내가 나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어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나라는 영어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다시 차려서 어떻게 그럴 수는 뭐예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면 내 자신도 불편해지고 아주 불편해진대. 그리고 또 불편한 면도 있고 사실. 그러니까 공장에 가셔서 해서 견적 봐서 문자 주시면 곧 입금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20만 원 예상을 했어요. 네? 10만 원 하면 돼요? 그런데 부품도 필요하고 그것도 떼고 붙이고 하는 공임도 있잖아요. 어떻게 자동차 부품 회사 하시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는 한 20만 원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문자가 타고 왔는데 2만 원이래! 그래서 제가 이거 공이 하나 빠진 거다. 공이 하나 빠진 거다. 그래서 제가 문자로 혹시 20만 원 아니냐고. 그런데 2만 원 맞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왜 2만 원이냐. 어떻게 2만 원에 이게 수리가 되냐. 박사님은 아시다시피 제 차가 고물차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 공장에 갔더니 제 차하고 똑같은 차가 폐차가 됐더라. 그 폐차에서 보니까 백미러가 멀쩡한 게 붙어있었어. 그거 떼다가 붙이니까 그냥 2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싸서 기분 좋다기보다 싸서 기분도 좋지만 그 기분 좋은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잖아. 이 사람도 나를 인간 취급을 해줘. 그 기회를 통해서 2만 원에 붙여놓고 20만 원은 그러면 제가 20만 원은 붙일 거 아니요. 그랬어?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렇잖아 그랬죠. 참 저를 사람 취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일이 이래놓고 보니까요. 그게 그런 일이 아주 좋은 추억이 됐어.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정직하게 대하고 그러면 힘든 인생일지라도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런 삶을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셔서 또 병보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벤츠 같은 것도 별로 뭐예요. 아니 사주시려면 사줘도 돼요. 그래서 이 정신, 잡신.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 정신과 잡신 사이에서 선택에 갈등을 합니다. 라는 것을 그래서 뉴스타트는 적극적으로 정신님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생각. 생각이 뭘까요? 각이라는 것은 느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생은 뭐예요? 생. 생명이에요. 즉, 내가 생명을 느끼는 그 느낌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나쁜 생각. 그러므로 생각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이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정신님이. 정신님이. 그런데 나를, 내 유전자를 끄고 나를 죽이는 느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생각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그거는 누가 주는 느낌이야? 잡신 놈들이 주는. 그래서 잡신 놈들이 주는 그런 느낌. 그런 거는 생각이라고 더 이상 부를 자격이 뭐예요?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잡신 놈들이 주는 그런 느낌을 사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죽을 산자. 또는 사각을 산자. 사각. 생각과 뭐예요? 사각은 적극적으로 투쟁하자. 물리치자. 그리고 생각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님이 주는 생각을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ousands. 받아들인다. 고마워. 한글자막 by 한효정